창민아, 근데 그 노래는 이런 데 진솔한 데 앉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. 불쌍하게. 너는 스타일이 좋아서 나가야 돼. 그럼요. 아, 이 가방. 가방 메고 해도 돼요. 가방 메고 해도 돼요? 네, 그럼요. 가서 거기다 손을 얹어라. 진짜 줄 수 있는 거. 야, 이거를 움켜쥐고 해 봐봐.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주머니에 넣은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깨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라본다 이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나갔는데 허투루 부르기가 좀 그래 좀 그래